두번째 주제는 원전에 의해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SK증권의 유틸리티 신재생에너지 우라늄 실크로드라는 남인식위원님의 리포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SK증권에 가시면 남인식위원님이 쓰신 유틸리티 신재생에너지 2024년 우라늄 실크로드라는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라늄이 나스닥 대비 두배가 올랐다 우라늄은 87% 나스닥은 43%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것인지 이것을 내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고요 우라늄은 딱 보면 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실크로드 그러니까 우라늄이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미국 그리고 유럽으로 오고 있는데 그 길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라늄에는 지금 투자하는 방법이 광산 그리고 농축 실물 투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전 세계 11%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카메코가 매력적이다 이런 거고요 대규모 우라늄 강산 업체인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캐나다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라늄 가격은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의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우라늄이 20불 이하로 떨어졌고 20불은 모든 회사들이 적자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시작합니다 감산을 시작하면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차질, 인원 차질이 생기면서 감산이 됐고 그 다음번에는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라늄, 실크로드가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잘 써놓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라늄 가격이 지금 원전이 위험해지면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쪽의 차질 그리고 우리가 수요단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원전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으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라늄 가격이 대충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실크로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이 제일 우라늄이 많은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거쳐서 이렇게 오는 운송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에서 우라늄을 채취할 때 황산을 사용하는데 황산이 부족해서 증설이 잘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중국이 대규모 우라늄 창고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창고에 저장하려고 우라늄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서 가져가면 가깝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 가져가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크게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보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감산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느 회사나 적자가 나면 감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감산을 시작했고 1위니까 1위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캐나다도 이어서 바로 감산을 합니다 그럼 감산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올리죠 적자가 나면서 무한정 공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라늄도 적자가 났다고 했던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산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적자를 면할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큰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수요단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다시 한 번 더 생산의 차질이 됐고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생산 차질이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STX 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실물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실물을 보유한 우라늄이 지금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계속 가져가니까 현물 시장에서 얘네들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투자 수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창고도 지금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쪽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의 창고가 얼마나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요 보시면 지금 중국이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자 저장 시설을 짓는데요 2021년까지는 3천 톤 2023년에는 1만 3천 톤 2026년에는 2만 3천 톤까지 증가할 예정이죠 계속 여기다 싸놔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만 톤을 여기가 더 싸놔야 되는데 글로벌이 지금 6만 5천 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톤을 더 싸야 되니까 가격이 당분간은 떨어질 일이 없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수요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단이 원전이 지금 437개가 있는데 아까 몇 개 한다고요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이 늘리잖아요 원전 하나지이면 계속적으로 우라늄 사용할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신규 원전은 150에서 160톤 원전 한 개당 이 정도 사용되고 농축 우라늄 기준으로는 20에서 30톤이 연간 사용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배도 늘리는 거니까 800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수요단은 계속 올라올 거다 그런데 원전은 지어지는데 거의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수요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가격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죠 중국하고 인도에서 상당한 원전이 지어지는데 지금 중국이 26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6만 잡아도 그럼 한 4천 톤 정도 더 필요하겠네요 인도 팔기까지 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라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래 카자흐스탄에서 기차로 러시아 한국까지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일반 화물은 아니잖아요 우라늄이 그래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허락받고 옮겨야 되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구별돼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까지 원래 가는 기간이 한 10일에서 14일 그리고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유럽은 조금 짧겠죠 한 10몇일 이렇게 걸렸던 것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대체 수단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 20일씩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돌아간다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산이 부족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증설이 잘 안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모든 것들이 수요는 올라오고 있고 물류는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현물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들 그리고 중국의 창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잘 안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왜 황산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면 원전은 채굴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 위에서 채굴하는 노천채광이 있고 그리고 액체탐상이 있고 갱도채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도는 터널을 뚫어서 채취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갱도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액체탐상이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코스모 화학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황산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물질을 녹여서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수하고 황산을 분리하면 우라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채광법 액체탐상인데 용해채광법이라고 하는데요 용해채광법이 우리가 제일 지금 가격도 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용해채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라늄이 U238, U235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채굴하게 되면 U238이 대부분이고 U235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축한다는 얘기는 U235를 농도를 높이는 거고요 U238과 U235는 중성자 개수가 3개가 적은 게 U238에서 U235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농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에서 농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년을 통해서 우라늄 강속을 분쇄하고 그리고 균이라는 크기의 노란색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고요 성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 게 지금 카자흐스탄이 43%, 캐나다가 15%, 나미비아가 11%, 호주 9%, 우즈베키스탄 7%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43%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광하고 그 다음번에는 기체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 6브라우라늄을 만들고요 이것까지 만들어주면 일단 U235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U235 농도를 각 경수로 중수로 여기에 맞춰서 농도된 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용축하고 그것을 연료봉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연료봉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원자력에는 이렇게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봉 다발을 한번 넣으면 몇 달 쓰고 다시 빼내고 그것을 지금 각 원자로 안에 보관 중인데 이것들을 캐스크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고준이 핵폐기물 시설을 만들어서 화강암에 만들어 가지고 핀란드 시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캐스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은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보다 가동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용되는 핵 연료봉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농축은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애매하고요 그런데 지금 농축하는 게 많은 양이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농축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자력의 생태계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어쩔 수 없고 러시아에 종속되어 있는 것들의 농축을 지금 서방세계에서 다시 가지고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승정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승정국이 원자력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가졌던 거고요 그들이 지금 다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에 좀 약하죠 기업들도 없고 우리는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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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